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의 재미와 자신감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래머 파워를 함께할 저는 주혜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그래머 파워 학원 교재의 첫 시간입니다. 그래머 파워 상권 교재에서는요. 영어의 문장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요소 요소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공부하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면 이 학원 교재는 그 요소들이 어떻게 서로 서로 만나서 하나의 길고 복잡한 문장을 이루나에 대한 그런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기본기가 많이 부족합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상권부터 차근차근 공부해 올 것을 권해드리고 저는 기본기가 많이 약하진 않은데요. 좀 이렇게 복잡하고 긴 문장이 유독 약합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바로 학원부터 공부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There is no rush. 여러분 서두를 필요 없고요. 그냥 매일 하루하나 비타민 먹는다 생각하고 차근차근 공부해 가시면 우리 강의가 끝날 때쯤에는 정말 많은 것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 교재 다 준비하셨습니까?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오리엔테이션 강좌에 진짜 진짜 짧게 담았거든요. 그러니까 꼭 보고 오셔서 제대로 된 공부법으로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교재에 떨리는 그 첫 페이지 한번 넘겨볼게요. 8페이지 같이 좀 봅시다. 자 8페이지는 9라고 해서 이제 9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재를 공부하시다 보면 모든 이 섹션 1에 해당하는 부분은요. 전체적인 스케치를 하는 그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림 그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림 그릴 때 막 눈부터요. 눈동자 이런 거 자세하게 그리면 그러면 막 오른쪽 눈은 여기가 있고 왼쪽 눈은 여기가 있고 전체적으로 그림이 안 예뻐지거든요. 그러니까 섹션 1에서는 큰 그림을 그린다 생각하시고 세세한 개념 하나하나는 몰라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자세히 다 다룰 거니까 지금은 그냥 앞면만 익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 9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9라고 하면 우리 주소 이야기할 때 무슨 서초구, 도봉구 그럴 때 9 아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할 때 9, 그 9도 아니고요. 영어에서 말하는 9, 특히 문법책에서 말하는 9라고 하는 게 어떤 개념인지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모일 때에도요. 꼭 개가 있어야지 사람들이 모여 이런 핵심 멤버가 있어요. 맞죠? 영어에서도 이런 것이 있는데 이거를 핵이라고 부릅니다. 혹은 헤드라고 불러요. 자 이제 이 핵이 여러 다른 친구들을 불러 모을 거예요. 그걸 플러스 알파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핵 플러스 알파로 이루어진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9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많은 다른 문법책에서는 이렇게 9가 되려면 두 개 이상의 단어가 있어야 됩니다. 라고 기술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플러스 알파가 없어도 핵심 멤버만 있어도 구를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 정확하게 엄밀하게 맞는 이야기니까 여러분이 그런 뜻이구나라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찌 됐건 간에 이 핵심 멤버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조직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핵심 멤버가 명사다. 그럼 그건 무슨 구가 되겠어요? 명사구가 되는 거예요. 명사가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아 주어, 목적어, 보어 들어봤습니까? 그래서 명사구는요. 주목보의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핵심 멤버 핵에 해당하는 게 형용사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형용사구가 되는 거지 뭐. 형용사구는 어떤 역할을 할까? 형용사는 영어 잘 모르는 친구도요. 아 명사를 꾸며줍니다라는 건 알더라고요. 아니면 보어로도 쓰일 수 있어요. 보어가 뭔데? 보충해주는 말이거든요. 자 어떤 개념인지는 이따 예문으로 또 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핵심 멤버가 동사다. 그럼 그건 무슨 구가 될까? 동사구. 동사구가 하는 역할이 뭔데요? 주어에 대해서 서술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가 어떤 동작을 하더라. 이렇게 서술해주는 게 동사구가 하는 역할이에요. 자 또 누가 있냐면 부사가 핵심 멤버다. 그럼 그건 무슨 구가 되는 거예요? 부사구가 되는 거예요. 자 부사는 말 그대로 부가적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목보로 쓰이는 게 아니고 얘는 부가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뭣도 있냐면요. 전치사가 핵심 멤버다. 그런 걸 뭐라고 불러요? 전치사구라고 불러요. 자 전치사구가 하는 역할은 뭐가 있냐면 명사를 수식해주는 역할도 할 수 있고 또요. 동사를 수식해주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막 이렇게 설명만 했더니 어우 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상권을 듣지 않고 학원부터 듣는 친구들은 좀 낯설 수 있거든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천번 정도 반복할 거니까 예문으로 바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한 페이지 넘겨서요. 구페이지로 가봅시다. 자 일단은 밑줄 친 구에서 핵을 찾아보세요 그랬어요. at 이런 거 뭐라 그러더라. at for in 이런 애들 전치사라 그러거든요. 자 전치사에서 시작해서 명사로 끝나는 덩어리 이건 뭐예요. 전치사구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전치사구는 어떤 기능을 합니다라고 했었는데 기억나요. 맨 끝에 썼는데 그치 명사수식 아니면 동사수식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여기서 뭐하고 있어요. 동사를 수식하고 있답니다. 자 그럼 앞에서부터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캐시가 but 샀대요. 뭘 샀냐면 a very good laptop. 아주 좋은 랩탑이니까 이게 노트북 컴퓨터잖아요. 그 노트북을 갖다가 구입을 했답니다. 어디에서 구입을 했어요. at the electronics store. electronics라고 하면 전자기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자기기를 파는 상점에서 아주 좋은 그 노트북을 구입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구입을 하긴 했는데 아주 전자기기를 파는 상점에서 구입을 했구나. 그래서 전치사구가 이렇게 동사를 수식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괜찮습니까? 잘했어요. 여기서 잔소리 하나만 할까? 왜 랩탑이 우리가 쓰는 그 노트북 컴퓨터를 의미하게 됐을까? 랩이 어디예요? 우리 여기 무릎을 가리키거든요. 그 위에다가 딱 노트북이 얹어놓고 쓰기에 좋은 크기죠. 그래서 랩탑이라고 부른답니다. 어쨌거나 2번을 볼게요. 2번을 봤더니 the museum이라고 되어 있어요. museum 이거는 박물관이라고 하는 명사잖아요. 그다음에 앞에 붙은 the는 아직 안 배우긴 했지만 안 배운 친구들도 있겠지만 얘가 명사를 쏙 한정해주는 한정사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운 거 아니고요. 생각해보세요. 뮤지엄이 여러 개 있을 텐데 그 뮤지엄 이렇게 한정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그럼 얘는 기본적으로 이 명사 때문에 오네죠. 그럼 주인공은 누구예요? 명사. 그럼 이거는 무슨 구예요? 명사구. 아까 명사구가 무슨 역할을 한다고 그랬더라? 주목보. 그죠? 근데 뒤에 아이고 동사 나왔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박물관이요. is conveniently located. is located라고 하면 위치하다 이런 뜻입니다. conveniently는 편리하게니까 아주 편리하게 위치하고 있대요. 어디에? 아이고, 쌤 전치사로 시작하면 명사까지 묶으라면서요. 그렇지. in the heart of downtown. 신의 heart니까 중심가에 아주 편리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 3번 봅시다. 3번. 자, 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offers.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모르면 반성해야 돼. 이거 제공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뭐를 제공하고 있대요? many types of. 아주 여러 종류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답니다. 자, 잠깐. 이거 지금 목적어잖아요. 근데 목적어는 누가 불러서 온 거예요? 목적어니, 보웄니 이런 것들은 다 동사가 초청해서 온 거거든요. 그러면 핵심 멤버는 누구예요? 동사네. 그럼 이건 무슨 구예요? 동사구. 됐죠? 동사구가 하는 역할은 뭐라 그랬더라? 주어에 대해서 서술하는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자, 그다음에. 전치사는 명사까지 가서 묶자면서요. 그럼 묶으면 되지. for foreign students. 누구를 위해서? 외국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된다고요. 다시, 앞에서부터. the college. 그 대학은요. offers many types of programs. 여러 타입의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외국 학생들을 위해서요. 자, 4번 봅시다. very carefully. carefully가 아주 조심해서라고 하는 부사거든요. 근데 조심을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한대요? 아주 조심한대요. 오, 얘는 왜 왔지? 얘를 수식해주려고 왔죠. 그러면 핵심 주인공은 누구예요? 부사. 그러면 이건 무슨 구? 부사구. 부사구가 하는 역할은 뭐라 그랬어요? 부가 정보를 주는 거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앞에서부터 봅시다. Larry가요. monitors. 이거는 감시하고 잘 살펴보는 거예요. the weather. 날씨를 잘 살펴본답니다. 그것도 very carefully니까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본대요. 자, during은 뭐뭐 하는 동안에 라고 하는 전치사거든요. 그럼 어디까지 갈까? 명사까지 가서 묶어야지. during every storm. 모든 폭풍우 동안에. 우리말을 하니까 좀 어색하다. 폭풍우가 올 때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 다시요. 자, Larry는 날씨를요. 아주 주의 깊게 관찰을 합니다. 폭풍우가 올 때마다요. 괜찮죠? 그래서 여기서는 아주 주의 깊게가 어떻게 관찰하는지 동사를 수식해주는 부가적인 부가어의 역할을 하고 있구나. 아직 어렵죠? 어려운 게 정상이다? 자, 다시 다시. 2번. b번. 똑같은 얘기 한 번 더 할 테니까 이번엔 조금 나은지 한 번 볼게요. 구의 종류를 구별하고 핵을 찾아보랍니다. within이라고 하면 안에 이런 뜻인데 얘가 뭐냐 하면 얘가 전치사거든요. 와, 쌤. 전치사로 시작해서 명사로 끝나는 덩어리를 전치사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네. 제가 전치사구가 어떤 역할을 한다고 그랬지? 명사나 동사 수식. 그럼 여기서도 요렇게 수식을 하고 있나 보다. within their means. 쌤. 의미 안에 있답니다. 아니야, 아니야. means이요. 물론 의미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means라고 하면 수단이라는 뜻도 있고요. 나의 수입. 이런 걸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수입 내에서 이렇게 되는 거네. 앞에서부터 해볼까? 자, 사람들은요. need to live. 살아야만 해요. 어디 안에서? 자기의 수입 안에서 살아야만 해요. 왜? 나 100만원 버는데 300만원 쓰고 살면 안 돼요? 자, 왜 그래야 되냐면 so they are free of debt. 자유다. 이때 free 아니죠. be free of는 뭐뭐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 사람들이 빚이 없기 위해서는 자기의 수입 내에서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된다고요. 괜찮습니까? 여기서 잔소리 하나만 할까요? free가 맨날 이거 보면 자유롭다 이것만 생각나고 없다란 뜻이 생각 안 나죠. 근데 한번 껌 생각해 보세요. 무설탕 껌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sugar free 설탕이 없다 이겁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왜 외국 나갈 때 면세점에서 선물을 삽니다 뭐 이러잖아요. 자, 면세점은 뭐예요? 세금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duty free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free가 없다는 뜻인 거 좀 아시겠어요? 자, 2번 한번 가볼게요. 어, 얘는 뭐야? made 만들었다. 아이고, 동사네. 그다음에 목적어, 보어 이렇게 씁니다. him a perfect fit. 글을 perfect fit. fit이 뭐예요? 딱 잘 알맞은 거. 여기서는 적임자 정도로 해석을 해볼까요? 완벽한 적임자로 만들었습니다. 잠깐. 지금 목적어니, 보어니 이런 애들은 다 누가 초청해서 온 거예요? 동사. 그럼 주인공이 누구예요? 동사. 그럼 무슨 구예요? 동사구. 됐습니까? 자, 그다음에 전치사 명사 덩어리는 묻기로 했죠. for the job. 그 일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앞에서부터 해봅시다. Kevin's history of activism activism이라고 하는 건 행동주의입니다. Kevin의 행동주의의 역사가요. 잠깐 이상하다. 사람한테 역사라는 말을 쓰면 그건 어떤 뜻일까? 그 사람이 이제껏 살아온 발자국. 이런 거 조금 어려운 말로 행보라고 하는데 혹시 들어봤습니까? 그래서 이 Kevin의 행동주의적 행보가 made him a perfect fit 그를 완벽한 적임자로 만들었습니다. 뭐에 있어서? 그 일에 있어서요.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뭐 남성복 매장에도 요즘 가면요 fit이 잘 맞는 그런 와이셔트도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허리 있는 데가 쏙 들어가고 이런 옷 있잖아요. 그래서 딱 입어보면 점원 분이 와서 어머 fit이 너무 좋아요 이러거든요. 이게 잘 맞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알맞다라고 할 때 이런 fit이란 말을 쓸 수 있는 겁니다. 뭐 어쨌거나 자, 3번 갑시다. 얘 한 번 읽어볼래요. 이거 어떻게 읽어요? 막 또 이른다. 엑스하우스트 제발. exhausted라고 읽는 거예요. 이거 지친, 기진맥진한 이런 뜻입니다. 얘 형용사거든요. 근데 기진맥진했는데 truly exhausted. 진짜로 기진맥진했대요. 오, 쌤. 형용사를 얘는 수식해주는 말이니까 주인공은 형용사네요. 그러지. 그러면 이거 형용사 구입니다. 그렇지. 형용사 구가 하는 일은 뭐라 그랬더라? 어, 쌤. 명사를 수식하거나 보어로 쓰이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네. 그럼 보어로 쓰이려면 앞에 막 비동사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어디 갔지? 생략됐어요. 왜? 네. 보세요. 원래는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근데 이 데이가 피플 아니에요? 그렇네. 그다음에 비동사는 사실 있으나 없으나 별로 뜻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지금 얘네들이 여기서 빠져 있는 건데. 그런데 원래는요. 비동사 뒤에 보호 자리에 쓰인 거거든요. 보호가 뭔지 잘 몰라요. 일단 비동사 뒤에 와서 뭐뭐이다. 이게 뭐뭐 물결에 해당하는 부분을 채워주는 말입니다. 일단 잘 모르겠으면 형용사 구 여기까지만 기억하시고 앞에서부터 다시 해봅시다. 자, 사람들이요. tend to lose.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뭐를? their ability. 능력을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대요. 어이구, 무슨 능력이지? 능력이란 말 뒤에 투부정사가 오면 이렇게 쏙 꾸며주거든요. to function. 기능하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언제? 우리 when을 뭐뭐할 때라고 해석할 수 있거든요. when truly exhausted 정말로 지쳤을 적에 기능하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너무 지쳤다. 그러면 내 몸이 나를 스스로 지키는 능력 이런 걸 면역력이라고 부르거든요. 그게 뚝 떨어지죠. 너무 지쳤다. 그럼 내가 뭔가 기억하는 능력 기억력이죠. 그것도 뚝 떨어지거든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4번 갑시다. something interesting. 이거 뭐예요? 뭔가는 뭔가인데 흥미로운 것. 아이고, 쌤. 얘가요. 명사구요. 얘는 명사 꾸며주고 있으니까 주인공은 명사입니다. 그러지? 자, 그럼 이건 무슨 구입니까? 명사구죠. 명사구는 무슨 역할을 한다 그랬더라? 주목보. 뒤에 동사 나왔네. 그럼 얘 뭐로 쓰인 거예요? 주어로 쓰인 거예요. 앞에서부터 해볼게요. 짐은 믿고 있어요. 뭐라고 믿고 있냐면 something interesting. 뭔가 흥미로운 것이 will happen 생길 거야 이렇게 믿고 있대요. 어디에서요? on the expedition. expedition이라고 하면 탐험입니다. 그 탐험에서 뭔가 흥미로운 일이 생길 거야라고 그렇게 믿고 있대요. 근데 솔직히 이 단어 외우기 힘들죠. 근데 잘 봐라. 패드가 들어가면 뭘까요? 발. 어떻게 아냐고? 자전거 페달. 발로 밟는 거잖아요. 그렇네. 그다음에 ex가 붙으면 바깥쪽이라는 건 여러분도 알고 있을 걸요. 그러면 발로 걸어서 걸어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탐험이지 뭐. 그래서 expedition이 탐험이란 뜻입니다. 어쨌거나 명사구로 쓰인 것까지 봤어요. 앞에 막 무슨 뭐 핵이고 무슨 구구 뭔 말인지 완전 외계어 같았는데 예문으로 보니까 조금 낫죠. 원래 이렇게 공부하는 거다? 이론을 오랫동안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이론은 최소한의 시간만 공부하고 예문을 많이 봐야 되는데. 여러분 그동안 거꾸로 공부한 거예요. 자 C번에 1번 한번 볼게요. player. 자 이번에는 수식하는 구를 찾아보래요. player가 선수잖아요. 아이고 선수? 이거 명사인데. 쌤 명사를 수식하면 형용사가 하는 역할 아닙니까? 그렇지. 그러면 얘를 누가 수식하겠어요? 형용사 구가 수식하겠네요. the best known. 가장 잘 알려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얘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으니까 형용사 구예요. 자 한번 묶어봅시다. 어? 얘 전치사죠. 어디까지 갈까? 명사까지. in american baseball history. 미국의 야구 역사상이요. 베이브 루스라고 들어봤어요. 전설적인 선수잖아요. 이 베이브 루스가요. 입니다. 뭐예요? the best known player. 가장 잘 알려진 선수입니다. 그래서 뭐인지 이다라는 말 뒤에는 보충해주는 말이 와야 되거든요. 이걸 보어라고 불러요. 자 이번이요. the woman. 얘 뭐야. 명사죠. 자 그러면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 와야 되는데 뒤에 봤더니 전치사부터 명사까지 전치사 덩어리 우리 뭐라고 불렀더라. 그치 전치사 구. 전치사 구가 하는 역할 제가 뭐 뭐 수식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명사도 수식할 수 있고 동사도 수식할 수 있고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여기서 뭐 수식하고 있어요. 명사 수식하고 있네. the woman behind philip. philip 뒤에 있는 여성은요. won't stop 멈추지를 않았어요. 뭐를 멈추질 않아요. kicking his seat. 그의 좌석을 발로 차는 거를 멈추지 않는다고요. 이 왜 극장 같은 데 가면 뒤에서 계속 발로 툭툭툭 이렇게 의자 등받이 치시는 분 있잖아요. 아마 이제 그런 여잔가 봐요. 삼 번 봅시다. 자 이번에는 봤더니 싱 노래를 한답니다. 근데 노래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better 더 잘해요. 아이고 멋취 가는 일은 뭔데요. 훨씬 더 잘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노래한다라는 말을 훨씬 더 잘 이란 말이 꾸며주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핵이 뭐예요. better 더 잘. 잘이라고 하는 건 부사잖아요. 오 쌤 부사 덩어리니까 부사 구네요. 그렇지. 부사 구가 싱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부터 해볼까요. the vocal training. vocal training이니까 뭐 노래 연습 정도가 되겠다. 노래 연습이 has helped 도왔어요. 뭐를 목적어가 보호하는 걸 도왔어요. 오스카가 sing much better. 노래를 훨씬 더 잘할 수 있게 그렇게 도왔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moves 이거 움직인다 동사잖아요. 근데 움직이는데 어떻게 움직여요. quickly 빨리 움직인대요. 아이고. 근데 어떻게 빨리. more quickly 더 빨리. much more quickly. 훨씬 더 빨리. 그러면 지금 이 덩어리. 얘는 주인공이 누구예요. quickly 빨리. 부사. 그럼 무슨 덩어리. 부사구. 부사구가 동사 수식할 수 있어요. 당연하지. 그럼 앞에서부터 해볼게요. 클라리스 가요. moves much more quickly. 훨씬 더 빨리 움직인답니다. 누구보다요. 테리사보다 훨씬 더 빨리 움직인대요. 뭐 하려고 이렇게 움직일까요. to fix her mistakes. 픽스가 고치다. 뭔가를 바로잡다. 이런 거겠네요. 자기의 실수를 바로잡으려고 테리사보다 훨씬 더 빨리 움직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됐습니까. 아이고 잘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구라고 하는 게 뭐다. 핵을 중심으로 뭉쳐있는 말들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다음에 명사구는 주목보의 역할을. 형용사구는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부사구는 동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그다음에 동사구는 그렇죠. 서술어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공부했거든요. 자 여기까지 깔끔하게 정리하고 와서 또 다음 페이지 같이 볼게요. 안녕하십니까. 그 제가 참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사람은 누구나 혼자 설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왜 특히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거나 아니면 진짜 단짝 친구가 생기거나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체중을 완전히 이제 그쪽에다 이렇게 실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사람이 나를 좀 힘들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 홀로 이렇게 오롯이 설 수 있는 사람이어야. 사랑을 하던 친구를 사귀던 오래 갈 수 있고 그 관계가 건강할 수 있어요. 영어 문법에 있어서도 문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뭔 얘기를 하려나. 자 일단은 이 절이라는 개념부터 소개를 할게요. 자 절이라고 하면 또 뭐가 생각나요. 그렇지 아미탑을 스님들이 계신 그 절 아니고요. 절이라고 문법에서 이야기할 때에는 주어랑 동사를 갖추고 있는 이 말의 덩어리를 우리는 절이라고 부릅니다. 괜찮습니까. 자 근데 절이요 그럼 쌤 절이랑 문장이랑 똑같은 겁니까. 어떨 때에는 하나의 절이 하나의 문장을 이루기도 하고요. 어떨 때에는 한 문장 안에 절이 막 이렇게 여러 개 들어가 있기도 하다. 어머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자 그럴 때는 이렇게 플러스 표시에 해당하는 이어주는 아이가 있어야 되겠죠. 이어주는 접착제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불러요. 접속사라는 게 있어야 돼요. 됐어요. 자 그러면 독립절이라고 하는 건 뭐냐. 독립절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자기들끼리 딱 홀로 서게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 마침표를 딱 찍을 수 있는 거지. 얘네를 뭐라고 불러요. 너는 홀로 서게 할 수 있는 절이구나. 그래서 독립절입니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럼 의존절이라는 건 뭐냐. 의존절이라고 하는 건 리더가 있어야 돼요. 앞에. 접속을 해주는 리더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요렇게 하고 독립해서 딱 마침표 찍고 나가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얘는요. 꼭 어딘가 이렇게 걸쳐서 살아야 해요. 얘는 굉장히 의존적이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의존절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쌤 의존절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하나하나 자세히 배우겠지만 일단 오늘의 이름만 소개해 줄게요. 의존절에는 뭐가 있냐면 명사절도 의존절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뭐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이런 거 들어는 맞죠. 됐 뭐 아니면 위치 후 이런 것들이요. 이런 관계사가 이끄는 절도 의존절이고요. 그 다음에 의문사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이런 거 의문사잖아요. 의문사가 이끄는 절도 의존절입니다. 의존절이란 얘기는 홀로 서기가 안 되는 애들이에요. 얘한테 좀 심하게 얘기하면 빌붙어야 살 수 있는 애들이에요. 됐습니까. 아이고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래 예문 봅시다. 자 우리 보고요. 의존절을 찾아서 어떤 의존절인지 한번 구분을 해보랍니다. The book 그 책은요. 그랬는데 뭐지? 대시 나왔어요. 그리고 Craig read. Craig가 읽었다. 이렇게 되어 있네. 선생님 이런 거 아닐까요? Craig가 읽었던 책. 아이고 잘했다. 자 그러면 지금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절을 이끄는 대세 우리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배우겠지만 관계 대명사 대시다 이렇게 부릅니다. 아이고 관계사절이네. 아까 관계사절은 무슨 절이라고 그랬어요? 의존절. 그러면 얘네가 의존절이구만. 그쵸? 자 Craig가 읽었던 책이요. 어때요? Was written. BPP니까 수동태예요. 쓰여졌습니다. 어? 전치사다. 명사까지 갈까요? 언제 쓰여졌어요? In the 19th century. 19세기에 쓰여졌습니다. 이렇게 된다고요. 관계 대명사 뭔지 몰라서 슬퍼요. 아니야. 이거는 이렇게 지금 스치듯이 얘기해서 알만한 게 아니에요. 엄청 나중에 자세히 배울 겁니다. 자 2번이요. 제시 폴가 제시가 잊어버렸대요. 뭘? 셉. 뭐를 해당하는 건 목적어 아닙니까? 그렇지. 목적어는 명사가 하는 일 아닙니까? 그렇지. 근데 명사 자리에 떨렁 명사가 온 게 아니라 주어 동사가 또 왔네요. 이거 절 아닙니까? 천재네. 그럼 이거 명사절이네. 명사절. 지금 대시 뭐를 이끌고 있어요? 명사절을 이끌고 있어요. 아이고 됐은 관계대명사로 쓰여서 관계사절을 이끌기도 하고 지금처럼 뭐를 이끌기도 해요? 명사절을 이끌기도 해요. 아까 명사절 무슨 절이라 그랬더라? 의존절. 그러면 제가 지금 이렇게 주황색으로 묶은 부분이 다 뭐예요? 의존절이에요. 자 어쨌거나 볼게요. 제시가 뭐를 잊어버렸냐면요. 시 헤드 빈 쿠킹 라이스 비 아이엔지는 진행이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밥을 어디에서 하고 있었는데? 전치사니까 명사까지 가봅시다. 온다 스톱. 스톱이라고 하면은 우리말로도 요즘은 그냥 스톱 이렇게 하던데 그렇죠. 요리용 난로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제시는 스톱에서 자기가 밥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저도 맨날 잊어버리는데. 냄비를 하루에 요리를 거의 안 하지만 했다 하면 무조건 태워요. 올려놓고 진짜 한 1, 2분만 지나면 내가 올려놨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니까. 근데 얘도 저랑 비슷한가 봐요. 자 3번 볼게요. 얘는 봤더니 어? 뭐 나왔어요? was kept. 아 얘 그거 수동태인데. 어쨌거나. 그러면 얘가 동사니까 앞에 나온 게 뭐예요? 어? 주어다. 쌤.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명사 아닙니까? 그렇지. 명사 자리에 주어 동사가 또 온 거 보니까 명사절 아닙니까? 그렇지. 명사절은 의존절 아닙니까? 그렇지. 천재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의존절을 누가 이끌고 있어요? 하우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런 거 뭐라 그랬지? 의문사. 그럼 이거 무슨 절이에요? 의문사가 이끄는 절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주황색으로 표시하는 요만큼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의문사절이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자 한번 해석해 볼게요. 하우 더 리울보이 파운드 셔움. 그 어린 아이가 어떻게 집을 찾았는가 하는 것이 was kept.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남겨져 있습니다. 뭘로 남겨져 있어요? a secret. 비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비밀로 남겨져 있습니다. 요런 구조입니다. 제가 요거는 조금만 잔소리 할게요. 원래 이 keep이라고 하는 말은요. keep 목적어 보어 그러면 목적어를 보어로 유지하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 보어 자리에 secret이 들어갔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목적어를 비밀로 유지하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가 앞으로 뛰쳐나간 거야. 왜? 자기는 수동태를 만들겠대요. 그래 너 가라. 자 그러면 남은 동사는 뭐가 돼야 돼요? bpp가 돼야 수동태가 되잖아요. 그럼 be kept가 되겠네. 그래서 be kept secret 이런 형태가 된 거라고요. 이거 못 알아들으면 그냥 무시해도 돼요. 자 4번 갑시다. 자 이번에는 봤더니 molly put her phone. 자 molly가 자신의 전화를 두었대요. 근데 어떤 상태로 두었어요? 전치사 명사까지 갑시다. on silent mode. silent mode니까 이거 진동모드다. 진동모드로 전화를 두었답니다. 자 왜 그랬을까? so that 뭐 하기 위해서? 요겁니다. so that it would not bother others. bother가 막 성가시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이런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전화를 진동모드로 두었답니다. 잠깐만 뭐야. 이거 제가 위해서라고 해석했잖아요. 위에서가 주언가 아닌데 목적언가 아닌데 보언가 아닌데 그럼 뭐예요. 부가적인 정보를 주고 있는 거네. 이런 거 무슨 절이라고 합니까 부사절이라고 합니다. 자 부사절도 아까 뭐였지 의존절이었죠. 아직 의존절이 뭔지 안 외워졌죠. 당연하지 한 번밖에 안 했으니까. 자 b번 갑시다. b번. 여기 위에 모르는 거 있으면 안 되는데 because 왜냐하면 그다음에 that은 우리 두 종류로 배웠어요. 뭐 관계대명사 that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명사절을 이끄는 that도 있었습니다. 자 whether는 뭐라고 해석해요. 인지 아닌지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다음에 who's는요. 얘도 관계대명사인데요. 일단은 뭐 이름은 몰라도 해석은 해야지 뭐 뭐 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앞에서부터 가봅시다. the most important thing 가장 중요한 것은요. is입니다. 세 뭐라는 건지 이다라는 말 뒤에는 보충해주는 말 보어가 필요하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지. 보어 역할은 명사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명사절을 이끌 수 있는 대표주자가 that 아닙니까. 그렇지. 그럼 답은 뭐예요. 됐이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that we prevent the disaster prevent가 예방하는 거고 disaster가 재난 재앙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재난을 예방한다고 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답니다. 됐습니까 자 이번 한 번 가봅시다. 자 씨 스탑트 고잉 스탑 아이엔 지가 뭐를 멈추다 이거거든요. 자 자 씨가 뭐를 멈췄어요. 고잉 트 요가 요가 가는 걸 멈췄대요. 왜 왜 안 가지. 당장 왜가 생각나잖아요. 요 자리에 비커즈 한 번 넣어봅시다. 왜냐하면 the instructor instructor가 강사예요. 강사가 was always late 항상 늦거든요. 뭐 이래 선생님이 맨날 늦게 오신대요. 자 지금 얘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이유 이유는 주어 목적어 보호 이런 거 아닌데 부가 정보죠. 그러니까 이거 무슨 절입니까 부사절이네. 그래서 제가 노란색으로 묶은 얘네가 부사절에 해당하는 겁니다. 부사절 무슨 절 의존절. 자 그다음 삼 번이요. The couple is arguing arguing이 막 이렇게 말싸움 하는 거잖아요. 커플이 싸우고 있대요. 근데 뭐를 놓고요. over 쌤 얘 전치사 아닙니까. 그렇지 전치사 뒤에는요 목적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목적어 자리는 명사 자리 아닙니까. 그렇지 그럼 여기 지금 명사 자리 들어가야 되겠네요. 맞아요. 자 그다음에 봅시다. 뭐를 놓고 이렇게 지금 말다툼을 벌이고 있냐면. They should order pizza or pasta. 피자를 시켜야 될까 파스타를 시켜야 될까를 놓고 지금 말다툼을 벌이고 있답니다. 이거인지 아니면 저거인지 이럴 때 아까 뭐 쓴다고 그랬지. 그렇지 웨더 쓴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쓰고 나서 교훈을 하나 얻었다 뭐예요 쌤 웨더가 이끄는 절은요 그렇지 이게 명사절을 역할을 할 수 있네요. 그래서 이 웨더 절은요 명사절에 이끈다라고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어쨌거나 명사절은 무슨 절 의존절 오늘은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명사절은 의존절이다. 이것만. 4번 볼게요. Tim met his old teacher. 자 팀이요. 자신의 옛 선생님을 만났답니다. 근데 선생님의 성함이 의다. 그럼 아까 뭐 쓰라고 그랬지. whose 쓰라고 그랬죠. whose name. he didn't remember. 자 그 다음에 whose name 뒤에 주어동사가 나왔죠. 그럼 얘가 목적어란 뜻이네. 그럼 을 이렇게 붙이면 돼요. 그 선생님의 성함을 he didn't remember. 그는 기억하지 못했어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게 관계대명사라면서요. 그죠. 관계사가 이끄는 절은 뭐라고 의존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고요. 다 했다 이제. C 하나 남았네. 자 밑줄 친 부분을 우리말로 옮겨보랍니다. after Johnny quit smoking. 아까 stop ing처럼 quit ing도 뭐뭐를 그만두고 멈추는 거예요. 자 Johnny가 담배 피우는 것을 멈추고 나서 his chronic cough. chronic이 뭘까요? 만성적인. cough는요? 기침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만성적인 기침이 went away. 멀리 갔대. 그럼 뭐라 그럴까요 사라졌어요 만성적인 기침이 사라졌습니다. 잠깐 언제 없어졌지 기침이 담배 끊고 난 뒤에 이게 지금 언제 해당하는 시간 정보죠. 시간이 주목본가 아닌데 부가적인 정보죠. 그럼 이거 무슨 절 부사절 부사절은 무슨 절 의존절. 됐습니까? 2번. when football was invented is debated by some historians. 잠깐 잠깐 잠깐. is debated. 토론이 된다. 논의가 된다. 어쨌든 수동태인데 동사죠. 그러면 앞에 있는 애는 뭐예요? 주어. 그러면 주어 역할은 누가 하지 명사가 지금 명사절이네요. 자 누가 이끌고 있어요 when 언제 얘가 언제라고 해석될 때는 의문사겠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게 의문사잖아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 하나. 샘 의문사가 이끄는 절은 그런 명사절입니까? 그렇네. 우리가 쭉 논리적으로 풀어보니까. 해석 한번 해봅시다. 주어니까 은는 이 가로 해볼게요. when football was invented. 언제 축구가 발명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is debated 논의가 되고 있어요. 누구에 의해서? by some historians. 몇몇 역사가들에 의해서. 괜찮습니까? 삼 번 갈까? 우리 안 그래도 힘든데 막 컴마컴마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과감하게 괄호로 확 묶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일단 밖을 먼저 해결할 겁니다. the law firm. 자 이게 법률 회사입니다. 얼굴이다. 또 이러지 말고 이거 동사예요. faces 마주하다. 얼굴과 얼굴을 서로 마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bankruptcy는 뭐예요? 이게 파산이에요. 그 법률 회사가 파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오케이. 아까 전에 who's 뭐라고 해석했더라? 으이 이렇게 해석했죠. 그 다음에 뒤에 바로 has declined. 하락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나왔잖아요. 그럼 얘가 주어란 뜻인데 얘네 둘이? 그렇죠. 그러면 은는 이 가를 붙이면 되겠다. 그 회사의 reputation 명성이요. has declined. 감소했어요. 하락했어요. recently. 최근에 이렇게 되는 거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 관계사가 이끄는 절은 무슨 절이라고 그랬어? 의존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 의존절인 거죠. 다시 해줘. 어려워요. 좋아요. the law firm. 그 법률 회사는요. whose reputation has declined recently. 그 회사의 명성이 최근에 하락을 했는데 어쨌거나 그 회사가 faces bankruptcy. 파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4번 갑시다. the only need the data. 오로지 데이터만이 will tell 말해줄 거예요. 뭘. 아이고 쌤 목적어 자리입니다. 그렇지. 목적어는 명사가 하는 겁니다. 그렇지. 그럼 이제 명사절이 왔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how?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거 뭐지? 의문사네. 네. 의문사가 이끄는 절이 명사절을 이끌 수 있습니까? 그렇다라고 앞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명사절은 무슨 절? 의존절이라고요. how competitive. competitive는 경쟁력이 있는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가. these products will be. 이 상품들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을지 오로지 데이터만이 말을 해줄 겁니다. 뭐 광고 문구고 다 필요 없죠. 그냥 데이터로 입증하겠다. 요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의존절이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개념을 배웠어요. 접속사 뒤를 따라다니면서 명사절 혹은 의문사절 혹은 관계사절일 경우에 자기만 딱 독립할 수 없는 의존절이다. 마지막으로 한번 복습해 봅시다. 제가 여러분한테 살짝 좀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우리 학원이 상권에 비해서 좀 내용이 더 빼곡하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제가 수업 시간을 바쁘게 달리는데 그래도 여러분 시간을 아주 경제적으로 쓰는 거다 생각하시고 조금만 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숙제 코너를 중간으로 좀 옮겼어요. 너무 숨 쉴 틈 없이 달려야 될 거 같아가지고 여러분 잠깐 숨통 좀 트이고 가시라고. 제가 신청곡도 받는다 그랬더니 벌써 여러 친구들이 남겨줬더라고요. 이제 첫 번째 소개해드릴 곡은 서쪽 숲이라는 그런 곡입니다. 어렸을 때는 사람들이 나한테 막 꿈을 말해보라고 그러고 꿈을 크게 가지라고 그러고 그러더니 지금 아직 다 자라지도 않았는데 벌써 사람들이 야 너 그거 할 수 있겠어? 좀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이런 조언들을 많이 하죠. 어떤 그런 감정을 노래한 노래인데 여러분 들으면서 잠깐 마음 좀 가라앉히고요. 우리 또 남은 내용 같이 볼게요. 누가 아무리 야 너가 할 수 있겠어? 라고 이야기해도 굴하지 마시고 결과로 보여주십시오. 자 여러분 교재 십이 페이지에 있는 구 절 문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가 뭔지 절이 뭔지 이미 얘기했으니까 제가 여기서 다시 또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근데 아까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주어 동사가 갖추어진 이걸 이제 절이라고 부르는데 때로는 하나의 절이 그냥 하나의 문장이 되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하나의 절이 하나의 문장일 경우 요거를 뭐라고 부를까요? 하나다 그래서 단자를 써가지고 이걸 단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또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꼭 한 문장 안에 하나의 절만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다. 때로는 주어 동사 주어 동사의 절이 플러스 표시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 플러스 표시에 해당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접속사라고 그랬죠. 근데 접속사 중에서도 등 위 접속사라는 게 있습니다. 아이고 어렵다. 이름이 그죠? 근데 잘 보세요. 등 위니까 위상이 똑같다. 같을 등 자예요. 위상이 똑같다 이겁니다. 그러면 얘도 여홀로 설 수 있는 애고 얘도 여홀로 설 수 있는 애예요. 이렇게 아주 독립적으로 건강한 두 아이들이 아주 동등하게 만난 거예요. 이게 뭐예요? 등위 접속사가 이어주는 역할이라고요. 대표적인 등위 접속사 뭐 있어요? 우리가 다 아는 건데. 앤드. 얘도 독립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애고 얘도 독립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애인데 대등하게 서로 연결이 된 거 그게 바로 중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잊어버리기 전에 얼른 예문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단문이면 단. 중문이면 중으로 표시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자, 1번 갑시다. Bob found a great restaurant. 자, Bob이요. 발견을 했대요. 뭐를? 아주 훌륭한 레스토랑을 갔다가 찾았답니다. and, 어? 이거 뭐더라? 그치? 대등하게 이어주는 등위 접속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he can't wait. 그는 기다릴 수가 없어요. 뭐를? to eat there again. 거기서 다시 먹는 걸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안달복달 다시 가고 싶어 난리가 났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어찌되었건 간에 지금 앞에 주어동사 절과 뒤에 주어동사 절이 등위 접속사로 이어졌죠. 이런 거 뭐라고 부른다고? 충문 완전 쉽다. 2번 볼게요. 클린턴이요. has run for run for 뭐 하면 어디 어디에 출마하다 이런 겁니다. has run for president 대통령직에 출마를 했대요. 근데 몇 번? two times. 두 번이나 출마를 했답니다. 아이고 클린턴이 출마했다. 주어동사가 마침표까지 한 번밖에 안 나왔네. 그러면 얘는 하나의 절이 하나의 문장이죠. 이런 거 뭐라고 부른다고? 단문. 쉽다. 쉽다. 하나 더. 3번. 자, 재키가 가져왔대요. 뭘 가져왔대요? the most delicious cake. delicious가 맛있는 거거든요. 가장 제일로 맛있는 케이크를 가져왔답니다. 어디에 갖고 왔어요? to the potluck dinner. potluck dinner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각자 먹을 거를 가져오는 그런 디너, 저녁 식사를 이야기합니다. 왜 그냥 잔칫집에 주인이 혼자서 그 많은 음식을 다 해야 된다. 그럼 너무 부담스럽죠. 그래서 서양에서는 초대받은 사람들이 조금씩 한 가지씩 해오는 거예요. 그럼 그거 딱 차려놓으면 한 상 되잖아요.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걸 potluck dinner라고 해요. 자, 어쨌거나 얘는 지금 마침표 안 해요. 주어 한 번, 동사 한 번. 뭡니까? 어? 절이 하나네. 이런 거 뭐라고 부른다고요? 단문이라고 부른다고요. 4번 해볼까요? 자, 에븐이요. didn't appreciate. 이게 감사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감사하질 않았대요. 뭐를? his boss is nagging. nagging이 잔소리하는 겁니다. 상사의 잔소리를. 그러면 탐탁치 않아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다. 그렇죠? 자, 에븐은 그 상사의 잔소리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얘 뭐더라? and. 이거 동등하게 이어주는 등위접속사 그랬죠. 그리고 he tried. 그는 애를 썼어요. 뭐 하려고 애를 썼어요? to ignore it. ignore가 무시하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려고 애썼어요. 그게 뭐지? 그치 그 잔소리를 무시하려고 애썼습니다. 어메 보세요. 주어 동사 주어 동사가 등위접속사로 이어졌죠. 이거 뭐라고 부른다고? 이거 중문이라고 부른다고요. 괜찮습니까? 하나 더 할 수 있을까? b번까지. 자, 이번에는 각각의 독립절의 밑줄을 쳐보랍니다. 자, 테일러가요. compose the song. compose가 작곡하다 이거예요. 노래를 갖다가 작곡을 했대요. 언제? last week. 지난주에 작곡을 했대요. and 얘 뭐예요? 동등하게 이어주는 등위접속사 그리고 she will record it 그녀가 녹음을 할 거래요. 그걸 그게 뭐예요? 자기가 작곡한 그 노래를 오늘 녹음을 할 거랍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앞에 주어 동사 이렇게 생긴 독립절과 뒤에 주어 동사 이렇게 생긴 독립절이 뭘로 이어져 있어요? 등위접속사로 이어져 있어요. 무슨 문? 중문입니다. 자, 2번도 해봅시다. hank가요 painted 그렸대요. 뭘 그렸어요? beautiful picture. 아주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답니다. but 얘 뭐지? 그치? 이거 동등하게 이어주는 등위접속사예요. 자, 그런데 it wasn't very creative 이때 있음 뭐겠어요? 그 그림이겠죠. 그 그림이 그다지 창의적이지는 않았답니다.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지금 주어 동사 독립절과 뒤에 주어 동사 독립절이 등위접속사로 이어져 있죠. 무슨 문장? 중문. 자, 3번 봅시다. 크리스틴이요. should keep. 이게 keep i and를 쓰면 뭘 계속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계속해야만 한대요. 뭘? practicing her Spanish. 스페인어 연습하는 거를 계속해야만 한답니다. 그리고 나서 or가 왔죠. or 뭐였지? 얘도 동등하게 이어주는 등위접속사였죠. 그렇지 않으면 she, 그녀가요. will soon forget. 곧 잊어버리게 될 거래요. 뭐를? 이때 이 시 가리키는 건 뭐예요? 스페인어겠지. 스페인어를 곧 잊어버리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 어떻게 돼요? 주어 동사 독립절과 주어 동사 독립절을 누가 이어주고 있습니까? 등위접속사가 이어주고 있어요. 이런 거 뭐라 그래요? 중문이라고 한다고요. 제가 이거 하나만 챙겨드릴게요. 뭐 해야 됩니다라는 말 뒤에 or가 오면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다음 시간에 또 나올 건데 물어볼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해야 된다 or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해석한다고요. 자, 그다음에 4번 봅시다. 자, 이게 바베큐 파티를 뜻하겠네. 그래서 바베큐 파티를 갖다가 가질 겁니다. 이니까 바베큐 파티를 열 거래요. and, 이게 등위접속사죠. 그리고 all the neighbors, 모든 이웃들이요. are invited, 초대를 받았대요. 아이고, 주어 동사, 주어 동사가 등위접속사로 이어져 있고요. 지금 요만큼이 독립절 그리고 요만큼이 또 다른 독립절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잘했습니다. 첫 시간이라 좀 거창한 개념들이 많았는데 나중에 상세하게 다룰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단어 정도 챙겨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